그릇이 크네 장르도 그것도 다 섣부르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. 되게 그릇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되게 쪼잔한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 다 모르는 거예요. 진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. 솔직하게 가세요. 작으면 작다. 안 되면 안 된다. 하지만 나는 또 하고 싶다. 그릇 키우고 싶다. 그게 가식뿌린 것보다는 나아요. 그릇이 큰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막 대인배처럼 하고 다니는 것보다 솔직하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되게 쪼잔한데 큰 사람처럼 보이려고 헛힘 쓰지 말고. 그냥 육바람 일이나 좀 더 하자. 어차피 쪼잔한 걸 그대로 내놓기는 좀 그러니까. 조금이라도 볼만하게 내놓자. 이런 각오로 사시면 나중에 이분이 큰 거물되어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세월이 10년, 20년 돼봐요. 거물되어 있어요. 제2의 천성이 돼 있다니까요. 근데 딴 놈은 가장하는 게 제2의 천성이 돼 있는 거고. 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제2의 천성이 된 거라. 둘이는 달라요. 결과물이 나중에 달라지. 가장의 버릇한 사람은 나아질 수가 없어요. 그게 다지. 근데 솔직하게 하기 싫은데. 아 육바람 일 때문에 좀 하자. 이게 천성이 된 거죠. 그럼 이게 천성이 얼마나 좋아요. 탐진치가 막 하기 싫다고 해도. 그래도 늘 10년째 하고 있잖아. 하자.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보살이 돼 버린 거예요. 탐진치가 막 지랄대도 할 거 하는 사람이 보살이지. 탐진치 때문에, 탐욕 때문에 자기를 가장하고 있는 거는 계속 탐진치가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과물이 다른 겁니다. 탐진치 때문에 가장을 한 건요. 탐나서 그런 거예요. 그러면 탐진치가 계속 개발되는 10년의 내공을 쌓은 거고요. 이쪽은 탐진치는 아 내 탐진치 진짜 지랄 같네 하면서도. 하면서도 묵묵히 육바람 일을 또 살짝 생각 돌려서 육바람 일을 해버리고 해버리고 한. 이 버릇이 10년 되신 분은 이 육바람 일 쪽에 엄청 무럭무럭 나무를 키운 거예요. 육바람 일의 나무를. 이쪽은 탐진치 나무를 키운 거고. 둘이 완전히 결과가 달라요. 부쳐도 탐진치는 다 올라오는 거니까. 그러니까 부쳐도 탐진치 올라오는데 불구하고 육바람 일을 한 사람이 붙인 건데 나는 그 연습을 계속 한 거잖아요. 탐진치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되게 쪼잔한 마음대로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육바람 일을 살짝 돌려쓰는데 버릇을 들인 거니까 그게 제일 남는 장사예요. 애고는 쪼잔한 거라서 여러분 딱 기부할 때요. 보시하는데 흔쾌히 딱 나는 여기 안에 얼마 있는지 안 보고 나는 그냥 쏜다. 딱 잡히는 대로 5만 원, 5만 원짜리 쏜다. 이런 기질도 있겠죠. 근데 딱 꺼낼 때부터 막 긴장되고 살짝 보고 막 한쪽 밀어놓고 한쪽 빼고 아 진짜 더럽게 쪼자는데 이런 내가 기부해야겠는가?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아니 탐진치가 49%만 되게 하는 거예요. 이거 내 돈 걱정하는 마음보다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51%만 넘으면 하는 거예요. 계속 그럼 이쪽이 도심이 계속 자라요. 누가 뭐 넉넉해서 쏘나요? 이게 힘든데 쏘는 거지. 다 각자 탐진치가 자기 살림도 빠듯하게 다 뿌리고 있는 건데 탐진치로 거기서 보시하고 남한테 베풀고 좀 양심하려고 뭐라도 해보겠다는 그게 기특한 거지. 기죽이지 마세요. 양심 기죽이지 마세요. 기죽이면 자꾸 이렇게 하면서도 주눅 들어요. 아 되게 남들은 되게 멋있는 보살도 하는데 나는 되게 쪼잔한 보살도 하는 것 같다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. 왜냐하면 49%는 쪼잔하다는 얘기예요. 욕심 49% 양심 51%면 51%의 당당함 때문에 이게 보살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49%를 조금씩 줄여나가자 이런 거지 처음부터 대번에 이게 줄 리도 없고 나중에 이제 이게 버릇이 되니까 익숙해지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보시하게 되는 때가 온다니까요. 근데 처음에는 막 애고가 저항도 하고 막 애고가 여러 통박도 굴려보고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아야 돼. 그런 거지. 남처럼 봐야 돼. 아주 애고가 용 쓴다 너가 뭐라도 지껏 챙겨보겠다고 아주 최선을 다하는 거는 너는 네 일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너는 너 역할 잘하네. 내 애고 살림 책임진 집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애고를 집사 하지만 주인은 또 쏘고 싶을 때 남들한테 쏘기도 하고 싶은 거니까 나는 쏘겠다. 신화가 막 안됩니다 하고 막 지금 그 돈 없으면 좋습니다. 아니 근데 저쪽이 더 급해 보인다. 나는 좀 쏘고 싶다. 군주가 쏘는 거죠. 51% 해계모니를 자꾸 휘두르는 게 중요한 거죠. 속에서 막 신화들이 별소리 다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닌가. 아니 한 회사를 경영하는데 거기 어디서 기부를 해달라고 왔어요. 그런데 기부를 할까 말까 막 직원들이 안됩니다. 저희도 월급도 없는데 뭘 줍니까. 막 별 거지 같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얘기 아닌가요. 우리 회사를 위한 얘기들 아닌가요. 나를 위한 얘기들이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면 내 살림살이에 다 도움되는 얘기들이잖아요. 그 돈 아껴서 저녁에 치킨이라도 먹어야 됩니다. 우리도 파티해야죠. 다 얘기를 듣때 임금이 군주가 그러긴 한데 니네 마음 다 알겠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주자. 얼마라도. 그러면 이게 훌륭한 거죠. 우리가 이걸 경영 잘했다고 하지. 쪼잔했다고 안 하죠. 그런데 이걸 내 한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내가 막 이렇게 양면성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쪼잔해 보일 수가 있어요. 이게 회사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와 사원들은 솔직하게 자기 요구 다 얘기한 거고 리더는 되게 자명하고 현명한 결정을 한 거고 이런 일이잖아요.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. 감사합니다. ink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